이혜신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보야 자, 번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보야 하세요 당신은 그님에게 대하는 영마며 자별의 인상을 잊어서 바보야 하세요 하지 말아자 사랑한단 말 이제 와서 멋있는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참지 못한 내가 바보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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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성경하고 가세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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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칸! 멍믿이 없는 날 찾으며서 떠나가는 당신에게 작별의 인사는 멍믿이 없는 날 우리 주의여 뒤돌아 갈 당신 가지 말라 잡아올다면 이제 와서 후회하였지요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찾지 못한 내가 바보야 fur asking 다 같이 소리 소리 듣기 음악 음악 아멘